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종종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다. 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때로는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그런 갈등, 또 어려움, 또 불행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조건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발전하고 혹은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혹은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발전시켜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개선되어지고 있습니까? 진보되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고, 더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있고, 더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문제들, 혹은 더 서로를 죽이려고 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면서 사회는 더 험상구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통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불행의 문제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의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모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요,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들과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압축시켜서 한번 나눠봅시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고 벗어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르 이야기하면 하마르타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궁수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계획하신 그 뜻과는 관계없는 영 빗나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뜻이 기본적인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농담쪼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법이야.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고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은 거야. 내 기분에 옳은 것이면 그게 의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이다. 그러면 그게 도덕이고 정의지. 자기가 기준인 것이죠. 사실은 지극히 교만한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에 법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고 또 특별 게시를 통해서 십계명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그 법이 없는 것처럼 그 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렇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죄는 범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러어는 파라바이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 앞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아마 기분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요, 죄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 마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면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들.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한 짓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사단의 꾀에 넘어져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계 놓으신, 그어 놓으신 경계선을 지나며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만물들, 산이나 바다나 혹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법을 따라서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산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옮기는가요? 혹은 바다가 나는 너 더 이상 바다하고 싶지 않아 하고서는 그냥 육지로 확 넘쳐 들어오던가요?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기 자리를 떠났고 또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진 인간은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교만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범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본성적으로나 또 그 행위로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자들이고 또 이탈된 자들이고 빗나간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고통과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외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혹시 겪고 있다면 혹은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참 힘들게 한다. 혹은 저 상황이 나를, 이 상황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한다고 여기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탈하였고 범법하였고 불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자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여러분, 삭시 뭐죠? 삭은 일을 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면 우리가 돈을 받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삭스를 받는데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그 삭스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마치 무서운 고용주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삭스를 주는데 우리가 일에서 얻는 삭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는 삭과는 좀 큰 차이가 있죠. 일에서 얻는 삭스는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삭스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삭스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으로 치루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또한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강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채로 우리가 고통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또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다가 때가 차면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 살다가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위를 보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따라서 우리가 불로 떨어져 죽든지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그런 심판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위기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간을 스스로 개선시키거나 스스로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제가 한번 떠올려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은 저에게 뭔가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참 깊은, 참 뿌리부터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바뀔 수 있거나 개선되어질 수 있거나 잘해보고 싶은데 또 바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또 남들 앞에서도 또 자기 그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보기에 참 정말로 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낙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금을 알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야, 너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금을, 우리는 보금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보금은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우리는 이것을 보금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깊은 죄를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보금 16장 8자리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냥 우리를 토닥거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역사하시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네가 정말로 죽게 생겼다. 네가 심판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의 본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도난 인생이구나. 내가 진짜 바닥까지 가봤는데 내 이 인생의 바닥 나 스스로를 보기에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치며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누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버스 6장 23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경생이니라. 뭘 말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나 그러나 아직 육체적인 죽음이 유보되어져 있는 그 찰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그 은총의 동아줄을 붙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라운 광경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인류의 가장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광경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 자랑 잘 봅시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뭘 말합니까? 마지막 때의 큰 보좌가 있고 흰 보좌인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전부 부활한대요. 우리 모두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혹은 권세 없는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래요. 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량책이라. 뭘 말합니까?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옆에 어마어마한 그런 양들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책들이 펼쳐질 때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잘한 일 한두 줄 서 있다가 그 밑에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펼쳐질 걸 생각하니까 참 우리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책 단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생명책이 무엇인지 봅시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들, 그 모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런데 어디에 그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죽은 자들에 대한 묘사를 더해줍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여러 형태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망이 죽은 자들을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하나님의 심판 끝에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데요. 그 죽음 그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 불못은 무엇입니까? 불못은 뜨거운 못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황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불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몇 년 타오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불못입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사망도 음부도 그 불못 가운데 던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 행위를 따라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1.1핵도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면 그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겠지만 그런데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는 심판받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대해서 유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뭘 말합니까? 이 생명책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합은 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우리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따라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탈한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범법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불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외적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도 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질병이 시달리며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